이번 시간에는 명사의 성수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죠 명사에는 남성과 여성이 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일어나는 몇 가지 현상들을 모두 배웠고요 이걸 다 정리해서 한 번에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명사가 있어요 그리고 명사에는 또 신분명사가 그 안에 있죠 이 두 개의 차이 기억나시죠 신분명사는 남성 여성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명사는 남성 여성 중에 한 가지로 정해져 있다 그렇죠 그로 인해서 동사에도 영향을 주고요 형용사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 이 영향까지 다 배우는 것이 우리가 스페인어의 성수를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고요 자 첫 번째 명사 스스로가 변화한다 자 보세요 자 닛녀 닛녀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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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네 가지로 바뀌는 것이요 그 명사 자체가 변화합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명사의 성수 때문에 어떻게 됐는데 지금 그거 배우고 있잖아요 복습하고 있잖아요 명사의 성수 때문에 명사 자체가 여러 가지다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동사가 원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섯 가지로 변화하죠 이 변화는 무엇 때문입니까 명사의 성수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1인칭 단수 복수 2인칭 단수 복수 이렇게 바뀌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형용사도 네 가지로 변화합니다 자 리스터 리스터스 리스타 리스타스 이렇게 변화하잖아요 자 이렇게 변화하는 네 가지를 어떻게 골랐습니까 명사를 딱 보고 너는 단순히 복수니 남성이니 여성이니 물어본 다음에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쓰게 돼 있죠 자 형용사의 변화는 형용사 때문이 아닙니다 명사 때문에 이것을 골라 쓰게 돼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자 관사 관사는 그러니까 정관사 부정관사 얘기죠 우리가 방금 전 단원에서 배웠던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형용사입니다 자 다시 하면요 관사는요 기본적으로 한정형용사에 속하는 아이들이고요 한정형용사는 다시 말해서 형용사니까요 자 관사는 형용사다 따라서 관사도 형용사처럼 명사에 따라 골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명사의 성수와 그 영향 이렇게 복습을 해봤습니다 자 이 복습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요 소이 운 니뇨 리스토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왜 이런 문장이 됐는지 이 중에 명사는 뭔지 볼까요 명사는 니뇨입니다 네 개의 신분 명사 중에 니뇨라는 걸 택했죠 자 여성이었다면 니뇨고요 복수였다면 니뇨 쓰였겠죠 하지만 남성 단수였으니까 니뇨 자 성수에 결정된 거 맞죠 자 두 번째를 보면 동사가 소이입니다 이것도 여섯 개 중에서 골랐었다 세 번째는요 리스토 오 형용사 네 개 중에서 골랐었다 마지막으로 관사 네 개 중에서 골랐었다 이렇게 해서요 물론 제가 좀 극단적으로 성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문장을 갖고 오긴 했지만 이 중에 적어도 두세 가지씩은 항상 영향을 받으면서 문장이 이루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어에서 가장 우리를 까다롭게 하는 건 성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요 성수의 가장 중요한 관계가 명사와 형용사의 관계라고 했죠 이 형용사는 항상 뭘 쫓아다니면서 명사를 따라다니면서 명사의 성수에 따라서 자기의 성수도 변화하려고 준비가 돼 있는 녀석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형용사가 따라다니는 명사는 과연 어디 있느냐 이걸 한번 추적해 볼 거예요 한번 보시죠 주어 동사 형용사 이렇게 있을 때는요 자 이 형용사가 따라다니는 졸병이죠 따라다니는 왕은 주어는 명사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성수일치시키죠 이게 지금 스페인어의 성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주어 동사 명사 형용사 명사 여기 있고 형사 여기 따라다니는 경우 보이스마트 니뉴 리스토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이 형용사는요 이 형용사는 이 명사를 따라다닙니다 자 비록 왕은 여기 있으나 가까이 있는 대장을 따라다녀 자 요거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형용사는 자기가 명사를 따라다니고 싶은데 가까이 있으면 그거 따라다니고요 그렇지 않고 없으면 앞에 있는 주어라도 따라다니는 거지 뭐 그렇게밖에 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형용사의 성수 생각할 때 명사는 어디 있지? 아 가까이 아니면 멀리 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그렇죠?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멘